일반 냉장고에 넣은 닭은 노랗게 변했습니다. 이게 온도 유지가 잘 되면 이렇게 신선하게 보관이 가능하고요. 온도 유지가 좀 정확하게 안 되면 이렇게 색깔이 노랗게. 껍질엔 기름이 지면서 끈적한 점액질로 변했는데요. 온도 유지가 잘 되는 전용 냉장고가 신선도를 유지시켜준다는 사실. 2시간가량 우려낸 닭 뼈 국물. 그런데 이번엔 무휴의 닭을 통째로 넣습니다. 그러게요. 여기에다 생닭을. 빼서 나오는 게 있고 사에서 나오는 그런 좋은 성분들이 있으니까 훨씬 맛이 좋죠. 생닭을 넣고 또 40분을 끓여낸 뒤 잘 익은 닭은 건져줍니다. 기름을 다시 한 번 제거해준 뒤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게 있다는데요. 이것의 정체는 도대체 뭡니까? 닭 껍질인데 닭 껍질. 왜 이걸로요? 껍질만 따로. 맛을 내는 비법 껍질에 붙어있는 기름기와 불순물을 이일이 다 제거한 닭 껍질입니다. 이야, 저 닭의 모든 부분을 다 쓰네요. 그래요. 껍질까지. 닭에서는 좀 진한 맛이 불어나오고요. 그리고 닭에서는 육즙의 신선한 맛들 있잖아요. 닭 맛, 닭 본연의 맛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껍질에서는 좀 더 풍부한 맛을 내기 위해서 껍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도 얼마나 많아요. 소시간 더 해야죠. 계속 끓이네요. 같은 닭이라도 뼈와 껍질, 살 부위마다 내는 맛이 다 다르다는 건데요. 처음 닭배를 올라내는 손질 작업부터. 기름을 거두어내고 끓여내기를 여러 번. 6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뽀얗게 우러나 진정한 진국이 돼갑니다. 지금 곰탕 같네요. 오랜 시간과 정성으로 완성된 육수. 와, 뽀얗네요. 이거요? 뭐래도 맛있겠네요. 그리대요. 육수고요. 이게 버리고서 다시 새로이 시작된 두 번째 육수입니다. 빛깔이 꾸견하게 틀리죠. 깔끔하게 담백한 맛을 살린 육수. 국물 하나에 가진 정성을 쏟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가게 오픈해가 있는데 손님 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면서 가시면서 계산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닭에서 좀 닭 누린내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과정을 배쳐줘서 많은 것들을 바꾸면서 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탄생한 육수. 이제 닭집을 만들 차례입니다. 닭집용 닭은 신선들을 위해 미리 잘라놓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잘라냈나고 하는데요. 1분 안에 20등물을 내는 늑축한 손놀림. 그런데 사용하는 가위가 예스럽지 않죠. 바로 옷감을 자를 때 쓰는 최단 가위랍니다. 처음에 오픈해가지고 일반 가위로 닭을 잘랐다 보니까 닭이 가위가 망가지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일반 주방 가위 얼마나 가던가요? 길어야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하면 다 이렇게 마디가 딱 부러져버립니다. 얘는요? 얘는 지금 3년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칼갈이 전문가에게 맡길 정도로 애질중지한다는데요. 재단 가위가 아닌 일반 가위로 잘라보니 숨은 힘대로 들어도 잘 잘라지지 않습니다. 안 잘리죠. 아유, 정말 빌라요. 손가락 삭둑삭둑 잘라줘야 되는데 살을 뜯듯이 이렇게 잘라줍니다. 일반 가위는 마디 사위를 제대로 잘라주지 못해 피가 고이면서 냄새가 날 수 있다는데요. 반면 깔끔하게 마디 사위를 잘 따라한 재단 가위.